아님 이즈를 한방에 바로 죽이고 덫.. 내가 무조건 덫을 박을거야 이거 덫을 이랬을 때 딱 덫받고 바로 킬 갖고 다른거 보니까 이거 사람 아니야 이즈를 아 얘들 못하네요 그냥 계속 쳐주면서 땡기자 이 다음 라인 좀 땡겨도 하자 아 무조건 덫찍는다잉 잘해 진짜 잘해야 된다잉 하이도운 부시 하다가 딱 아 진짜 하다가 각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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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야돼 야씨.. 형처럼 이렇게 좀 피해라 좀만 이게 맞으면은 이게 난 피벌끼가 안되고 쟤는 마피아에 유지된단 말이야 이렇게 찢어야됐어 무조건 아 저새끼씨 아 이거 존나 고통이다 쏘라카펭트한테는 지금 솔직히 말해 고통이야 먹어라 저거 베니비 às 좀만 seventh 베니비아가 술모수는 걸로 봐서 초박스가 자랑이 편한거다 술을 쩔 fails 먹고 있는데 못 먹고 있는데 초박지만 많이 먹어 저세기 평타도 존나 아파 이게 왜이렇게 깍쳐 바로킬 아 무슨 초가스가 4레벨 로빙이 아 C펄 아 4레벨 로빙으로 와가지고 아 캐릭 니가 먹었냐? 이즈리에 CS 몇개야? 29개 2팀? 아 이거 좀 탑도 없이 먹었네 탑에서 킬 낳았나보네 탑에서 퍼블를 먼저 먹었네요 아 나 피지 일단 안보이고 피지 둥털 안보이고 텐이었냐? 조하스가? 아니잖아 조하스 텐 안된지 저만돼 뒤치기 한번 노려볼께요 아 아이씨 이제 2킬이면은 여느네가 잘하고 광희까지 나오려나? 광희 광희까지는 안나오고 여느네 롱소드 로비서까지 소라카 피 채워주러간네 양아치야 새끼 맞네 어 롱소드 로비서 일곱 바위개나 먹어놓죠 헐 헐 펫 떨려고 하고있네 해가 뜨네 와우 왼측 시바 지리네 야 매우 잘받으네 지금 미리미야되는거 차가수 이 세키들 어차피 수영 이 세키들 오우 아 쏘라카 아이생끼들 오우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구 아 말파템 아이생끼들 이상하더라고 이 세키들 이 세키들 다 땡, 그냥 다 땡을 준다 아, 어그로 끌지 말고 해 병신 저거 수박새끼야 병신새끼야 애들 또 어그로 끌어도 더 던지잖아 병신새끼야 왜 그냥 해 게임 뭘 또 형님 형님 지랄하고 있어 그냥 게임해 좀 시발 왜 왜 왜 왜 또 앱을 또 궁금한 방수케 만들라고 병신새끼야 그냥 게임해 그냥 병신새끼야 미친뽀킹이네 저거 조심을 차리겠네 이랬을 땄어야 됐어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야 미친거 아니냐 이거 좋아 좋구요 뭐야 뭐야 아 존나 빡세네 진짜 마이콜급 갱플렉크 마이콜급 갱플렉크야? 라인톤을 많이 본다 근데 지금 가면 갈고 손칼들고 실수 나쁘지 않아 근데 이지를 더 잘먹었을거 너 갱프리 갱을 온다고 하긴 한데 저거 저거님 폭풍 찍자 야 얘는 뭐 얘는 뭐 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닌자이시 신발 하나있냐? 뭐 이런 템처리도 있구나 어 오 광해감 나오네요 오 광해감 나오네요 포킹이 좋대 지금 라이파이 동래비 너무 잘해야 된다 이거 우리 아직 5인데 오라도 이거 5분되잖아 덫이 있습니다 관람은 콩봅 가방 스트라이크 중심 어그로 퀄러가지고 뭘 유다한거냐 또 아 ㅅ 새끼에 그냥 게임이나 그래서 어그로 퀄러 어그로 퀄러가지고 뭐지? 먼지게 만들려고 아는새끼야 그러네 아아 존나 싫다 소라카대왕은 거의 라인스크 못피야 지금 안그냐? 라인 유지력이 너무 쎄지 아니 저 장판핵은 존나 힘든게 원이어가지고 존나 빡세네 미쳤구요 쟤 뭐야? 뭐 이제 양쎄 새끼야 하아.. 야 pf 안나온다 아 50만 기다리지 50만 기다리던지 40만 기다리던지 50만 기다리던지 가자 아 나 이즈까지 땄으면 퍼펙트했는데 그게 안죽더라 어 뭐야 용치인데요 용처? 말바 뒤졌으니까 갱풀 지금 템 X대네 지금 리본이 좀 많이 말렸다잉 X나 말렸다 선불클? 라인도 좋아 X나 핵풀 찐각이야 이거 아니야 지금 또 안될거 같아 막 들어올걸 소라카 있으면은 왈팍 불리네 왈팍 쿨하자 이거 살려주세요 소라카 있어가지고 막 들어올걸 무조건 소라카 먼저 때려야하거든 음 아 근데 초가스가 또 안보는거 아 근데 초가스가 또 안보는거 와아 야 이거 나가겠다 포탑 이거 배 보여줘 진짜 멋진거 이거 포탑이 피가 간당간당해서 답좋았어 답좋았어 한번 그럼 갑니다 가자 깔끔하게 오버가자 Q도 빠졌다 아 아 야야 씨바 고세기적이냐 아니 무슨 씨바 스킬을 다가가 날리냐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득인지 소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초가스 엠 지금 어 초가스의 그 뭐라고 하지 그 뭐지 그거 메자이 메자이가 시비됐네 그냥 뭐 좀 뒷잡으면 되지 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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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이러고 말하고 황 가능하네 블루스틸 블루스틸 음.. 깔끔해 이제 3킬이네 깔끔해 무시키셨는데 지금 조각사 안보인다 지금 아.. 다 이겨 먹었네 한라인 더 꼴라 박아야 돼 일단 미니냉 꼴라 박아야 돼 이즈를 CS 편하게 못해놓고 냅두지 카비나 빨리 빌자 조금.. .. 깔끔해 꼴라카 미아에 초밥 미아 왜왜白핑을 왜 왜왜왜왜왜왜외왜왜. 빵 jotka 도전 Сер버지는 안 보이는데 저다리 내리는ыш 메자이 메뉴틴 ánd screamsstill 아.. 말팍овые 근데 이거 못잡아 어 이거 우리 둘이 잡다가 죽었으면 다 뒤집는거라 네 저의 힘 못잡아요 일단 미들 체스 먹으면서 야 이것도 이쪽으로 지나가면 위험하다 빼 빼 빼 아 킬 안 잡아주네 다 딸피가 내 벨트 정말 많지 흥 흥 펜싱 믿고 그러는거야 나이스 일로와 아 이승복 딱 꺼진다 나이스 오오 하 아 기모띠 자 가만히 있어봐 생각좀 해 깔끔한데? 존나 깔끔하다 진짜 깔끔해 못 잡을 것 같은데 궁 있냐? 안돼 안돼 깔끔해 지금 미래카드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미래카드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라인꺼번 먹을게 형 나도 양심시가 형 그거 줄게 알자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니도 하겠는가 감사해요 하아 지금 먹을때가 없는데 CS가 종아일 받아라 소라카 씨바 와 나 존나 지우고 다니네 미드포탑 피가 없어서 미드포탑 피가 없어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애니비하면 라인클리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쟤들이 또 라인클리어 좋지가 않네 저희가 훨씬 빨라서 라인클리어 라인클리어 어 소라카 가 저런새끼 나는 잘라야돼 와드로 돌아다니는 새끼들 있지 도시나간 년처럼 정신 나간 년처럼 정신 나간 년처럼 전멸 없다해 지금 전멸 없다해 지금 미드포탑 플래시 있어가지고 나 이거 훅 간대 안방해 포탑에서 싸우자 갱플 저거 밀면 양성척은 중독점은 이만큼 보면 그기만 부자 이만큼 그기만 이만큼 나가야겠다 못 내려갔다온다 짜리지마라 성장은 좋네 내가 지금 존나 좋네 어차피 용떼 용떼 싸우고 야 이거 더 땡겨먹자 CS 더 손수시키자 먹어? 아 기다려봐 취는 아 이거 미드초에 아 이거 미드초에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피 채워줬던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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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월타야? 아 나우를ним 저가 병신인가 하경도 무리하는거지 뭐하는래 아 몰라 그럼 피아리나 쏘자고 으흐흐흐흐흐흫 메제니 깎았다잉 좁아세이 헉허 흐흐 시험공부.. 시험 전날에 시험공부 하나도 안하고 시험 당일날 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서 핑키고 시험 나왔어 앙키무띠 저런 새끼랑 똑같잖아 진짜 날려버리는데 생각도 일 필요 없어 시발 완전 그거랑 똑같잖아 지금 완전 시발 어떻게라는 거야 탑에 바로 써버린다 아 조심하자 이거 일단 조심하고 야야야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싸르는거 한번 해봐야겠네 여기 있다가 여기 전멸은 있으니까 초가치 샌들이 이분한테 버틸만 하다 앗 가뭄살이 X같이 쓰네 아 이거 아 여기랑 안 나오기 좋은 장소인데 뭐 하나만 시발 딱 하나 걸려주면은 그냥 프리디 하나 페시비 터지면 다 돼졌어 이거 50이에요 녹여버리자 이거 녹여버리자 이거 방포로 오지거든 쟤들 개오지거든 근데 그전에 녹는 그러니깐 깔끔해 깔끔이야 아파 아 아 무라바라덜 아 무라바라덜 첨프가 좀 세다 에 조지야 너희들 아 아 아 아 아 아 전멸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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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깔끔해 야 나 미드 먹을게 알았어 흐흐 흐흐 변이오 키엔네 죽는 척하네 나 착해 인성하면 기쁘게 했는지 뭐 인성 피케스가 템이 잘 나오긴 했네 어느 잘렸냐? 탄멜로 잘렸냐? 말파가 대만 좀 잘해주면 그냥 바로 이길 것 같아 아 집에 안갈 것 같아 저거 밀라지게 가는데 저거 못잡겠다 저 있어요 죽 날린다고 저거 못잡을 것 같아 저거 안 죽을 것 같아 집도 안갔네 재메일이랑 다 있어가지고 한타 지드려볼만하다 피자 다 재길 수 있다 다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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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라커 오거든요 소라커 혼자 오는게 아닐게요 저게 어우 뭐야 이제 와요 오빠 난 페자 한번 버텨볼게 저거 내 대킬 뭐하냐 아이구 나와가지고 벤포탐 있는데 저거 죽 못가게 안글라 아 알맹이 옆에 10분이냐 패시브 있네 어..뭐야 데미지? 어어어어 잘잘해 어어 잘잘해 보컬 오오오.. ㅅ.. maximal.. 풀바이브이 아 저게 안죽었네 shield 스며들 저게 안죽었네 제시넼 퇴 want 아니 솔직히inda 진짜 솔직히 이거 맞잖아 하나는 더 데리고 갔다 진짜로 맞잖아 안그냥? 솔직히 패시브 터졌으면 하나는 더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과연 시청자의 어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라이보다는 그냥 피페레기 쪽으로 가는게 가자 아 아 너무 휘발기했다 진짜 너무 욕심내가지고 초가스 그 매재가 끌려고 너무 욕심내가지고 어 주어 어 주어 과연 과연 아하 저 궁 썼냐 저기가? 궁 쓴 뭐냐? 어? 어? 말파 궁 썼어요 아아 말파 잘하자 잘하자 너 전파 댁스잖아 전전파 개구 잘하자 이건파랑 이려야지 너 사면패지도 지금 잘하자 어 지금 사면패인거 알아 저 편으로 저 편으로 넘 만나서 개꿀이더라 어 잘하자 용 뭐라고 안되려 저 질탯? 잘못하면 진다 어 반복자를 같이 쓰네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어 형 전멸었으니까 형 정말 잘 지켜야됐나 에 이유? 그런게 왜 필요해? 어 흠 흠 흠 흠 흠 흠 너 블루가 있나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이것도 이놈인 ~! answer 뱃 흠 잘 먹었음 크ematic 질탯 그 나라 조립 이놈 filled 진짜 기정각인데 어우 쟤 왜이렇게 들어가 Q가 스왑이 존나한데 스왑이 Q스왑이 존나한데 Q스왑 아아 왜 Q스왑 대포가 나가는거야 이거 한타 모르겠는데 쑬라카 이의 신발 두점 이어가지구 상단은 모르겠는데 아아 버려버려 버려 버져버려 버려 버려 벌여 버려이 버려야돼 버려야돼 아니 이게 쑬라카임의 안전다인가 쏴라카 진짜 비켜뎃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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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쏴라카하면 야 Mendel 쏴라카 옆에도 힐 치으시는거 봤냐 Gary 쏠라카 본사랑 아니 쏴라카 본사랑 라이.. 아니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지금 현실점에서 소라카가 라이즈급 OP야 진짜로 라이즈급 OP야 진짜로 소라카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잘하면 원딜 데렸고 제가 듀오만 해도 그냥 내가 보기엔 쭉쭉 올라가겠다 진짜 거짓말 치고 깽잭급 원딜 데렸고 진짜로 그냥 올라갈걸요 진짜로 소라카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지려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소라카는 지금 스탯 빨리 오토리 즈아 아, 그럼 버려야겠다 한번 바로 갈게 이거 버려야겠다 먹을땐 아닌것 같아 지금 두려워쪽에다 피부르고 리븐 때면 바로 바론이다 리븐 때면 바론이다 바로 가자 이거 난 애들 강풀이어가지고 바로둘이면 바로 바로올거야 아마 이런데 몰라 이런데 투홀치도 모른다고 갑자기 피드 날러올수도있어서 야 투홍이 있어야 돼 나도 투홍 있어야 피드랑 추가스 친구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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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들이랑 친구들하고 친구들 같애 수상할래? 아니 수상할래? 얘들 오는걸 기다렸다 잡아라 어딨냐? 바로가자 이거 바로 2차 밀고 바로가자 2차 밀고 바로가자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가능하겠다 억제기 밀고 바로갈까? 25초면 가능할거 같은데?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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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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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죽을뻔 했다 빼자 어우 저 박차 맞은다 죽었을 것 같애 아 바로는 안되고 일단 봇라인 때문에 제 꺼야 할 것 같애 싸앙 날려버리는 중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원래는 저거 터지버지는데 저는 알꿈이야 어차피 쟤들 바론 못가니까 보지나 계속 죽을뻘 깔꿈이야 야 시드 너 한줄 더 먹어라 한줄 더 미는 날 만들자 이거 아 너무 멋있어 대충 바운치기 약간 이거 한 라인 더 아니 보통 미는 라인 수작 대기인데 솔직히 말해 바로 수작이긴 하거든 이거 애니비아 있어가지고 애니비아 집을 쓰여서 일단 조금 버티다가 어 내가 잠들었다잉 그거 알았다잉 먼저 인식하는게 내가 보니 제일 좋아 빠짐 맞은 새끼다 말만 부드러워 퀴즈가 바론한테 아 바로 아 아 아 아 아 포지션이 좀 줄였습니다 달타각이었는데 이거 달타각이었는데 이거 달타각이었는데 이거 존나 아깝다 끝내자 이거 야 너 많이 잘해줬네 다이아 양악하시네요 아냐아냐 여기 팀은 좋은거지 뭐 깔코미야 음 우리 이번에는 블루팀이었냐? 네 점수가 창렬이야 진짜로 존나 창렬이야 진짜로 존나 창렬이야 진짜로